편지점이 어떤 거 어떡하지? 다 말이다 OK, now, from the beginning OK, boy 그때가 아니, 어떤 거 같으면 안 했을래? 마리클로는 어떤 거 같... 어떤 거 같... 편지점이 파크 하얀트에서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단 2개인지 편지점이 파크 하얀트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서 보니까 너무 어색한 이거 먹으면 될 거 같아요 오늘 의사 컨셉은 뭐야? 인터원이니까 햇병아리 같은 느낌 못 먹는 거 없어? 못 먹는 거 야채... 하하하하 야채가 너무 사라 야채는 못 먹는 거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게 좋아요 집에서 약간 심심한 거면 이렇게 파프리카랑 오일 오일 너도 파크 하얀트 그냥 한 번 더 하나... 어? 야채 찍으신다 아... 아... 한 달 해보니까 어때? 어떤 거 같... 마리클레가... 마리클레가 어떤 거 같... 어떤 거 같냐... 무서울 거라...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... 저런...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리향이 좀 강하게 나실 거예요 음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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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...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밥 줬어 회사도 다니면서...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...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막 들어갔을 때... 일하기 싫잖아... 똑같은 거도... 난 모르는 엄마들... 나도 엄마가 처음이잖아... 다 품어주세요... 여기... 여기 반찬들... 저도 아쉬垂去... 남은 이 반찬들... 내 반찬들... 제 반찬들... 사장님의 반찬들... 모륵이 온 Happy... 그리운소... 딴 사람들 몇밤을 어떻게 해? 뭐 입고 뭐 먹으냐... 다 마리... 뭐 입고 으... 제 반찬들... 이거 보니깐 이 맛이지? 음 이 맛이지? 근데 이건 진짜 화분 같아요 그쵸? 선크림 같은 거? 팬님 이거? 선크림? 한 시간방울 그때 꺼냈어 그럼 여기는 혹시 뭐예요? 눈이 많이 안 떨려? 그럼 혈압살이 사실 안 좋은데 근데 눈은 어디냐면 사람한테 머리가 여기거든? 제일 소중돼가 코야 눈 코에서 양쪽 앞에서 여기가 눈이 되는 거니까 자극점을 찾는 건데 여기 옆쪽에 팥빙소랑 크랜블레 빙소를 예약을 했는데요 크랜블레 빙소를 예약 파카야 할 때 잘 맞는 스페인인 출신에 봉이 깐 거 같아 오 너무 맛있겠어 오 너무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다리가 들어가는 거 상큼하지? 진짜 맛있어 되게 맛있어 내가 이렇게 싱거 좋아하거든? 어 음 생명 같아 낑깡 싱거 으응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으응 궁합 소리에 광고 만나피소를 생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